알로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15일 여행 리오픈 이슈 4가지 챙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와이 여행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행객 10% 무작위 선발 테스팅 두 번째는 비갈랜드는 프로그램 불참 세 번째는 하와이 항공 호텔 업계는 점차적으로 오픈 네 번째는 한국에서 음성 확인서 받아오는 법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예정대로 10월 15일 날 하와이는 리오픈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여행객 10%를 무작위로 선발해서 2차 테스팅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도착 4일 후에 재검서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프리 테스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코로나 감염제를 걸려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4일 후에 재검사는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반대하는 리오픈에 대해서 반대하는 하와이 주민들 사이에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셧다운을 또 하면 또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2차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비갈랜드는 프로그램 불참 비갈랜드 해리킴 시장은 10월 15일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발표에서 이런 내용을 접한 바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갈랜드 시의원들은 어떤 이런 강강 셧다운이 비갈랜드 경제를 많이 이렇게 초토화 시켰다고 해서 불참 의견을 다시 그 주지사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생기면 다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하와이 항공 호텔 업계는 점차적으로 오픈 아 여러분 어 10월 15일 날 여행 시장이 오픈을 한다 그래도 아 이 부분이 어 그 바로 모든 게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열릴 거에요 그래서 11월 1일까지는 아직까지 항공평 추가된 게 없고 어떤 호텔들도 어 11월부터 연말까지 차츰 차츰 하나둘 오픈할 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요 음 10월 15일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하와이 주의 허가를 받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음성결과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제가 아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유튜브 더보기에 제가 리스트를 정리해서 올려 드릴게요 요거 꼭 참고하세요 아 네 번째 이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한국에서 음성 확인서 받아오는 법 아 현재는 이거는 없습니다 왜 아 비행기가 직항기가 지금 들어오는 편이 없고 만약에 한다면은 하와이 항공이 어 인천에서 혼을 오는 이 편에서 아 음성 확인서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와이 정부에서 허가가 된 곳에서만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 현재 하와이 항공이 어 이 부분을 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어 자가 면제 프로그램을 어 어 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걸로 보이구요 아 아쉽게도 어 하와이 내 이웃 섬 간 본섬에서 이웃 섬 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를 해야 되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뉴스 나 어떤 그 주지사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어 어 뉴스가 나오는 대로 어 바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어 10월 15일 하와이 여행시장 리오픈 관련해서 아 제가 아 아 네 가지 이슈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어 참여 덧글로 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저는 더 좋은 더 정확한 하와이 뉴스를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 뵙겠습니다 이상 하와이에서 말로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